러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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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엘라스티 잉이에요. 저는 여자친구가 참 많죠. 자, 제 여자친구 1을 소개해 줄게요. 나와! 여자친구 1! 자뿐 자뿐 걸어가 똥인키로 걸어가 안녕, 자기야? 자기야, 안녕? 안녕, 우리 구독자 자기들? 난 다 미워라고 해 자기야, 오늘도 참 예쁘다. 그렇게 로맨틱한 소리를 하면 아, 나는 몰라? 몰라? 그리고 내 여자친구 2를 소개해 줄지. 자기야! 빨리 나와봐! 아프사 분골아! 아하하하하 자기야, 자기가 난 그럴 때마다 참 귀엽다? 아, 나 마음이 막 뜨는구나. 자 여러분들 잉여맨 로블록스 자 오늘도 입양하우스의 몰래카메라를 준비했는데요 자 설레이는 엘라스 잉이 오늘 입양하우스에서 여자친구를 구할겁니다 여자친구를 구해서 이 집으로 초대하고 아주 로맨틱하게 노래도 부러주고 데이트를 즐기겠죠 근데 갑자기 다른 여자친구가 나와서 너 뭐야 어 뭐라고 하실거죠 너 뭔데 내 여자친구랑 어 이렇게 놀고있는거야 라고 하면은 그 유저분의 그 반응을 볼거구요 그 반응을 보다가 갑자기 여자친구2가 나옵니다 도대체 난 이게 자신있어서 뺏은거야 하하하하하하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당황을 하면서 어? 어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말하는거죠 어 당신 뭔데 저랑 어 이렇게 뭐 저랑 친한척 하세요 라고 할겁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내 이름 엘라스 잉 오늘 어떤 예쁜 여자친구를 구할까? 어 이렇게 앞에 예쁜 아리씨가 계시네 아리님 제 엿딘 하실래요? 여자친구 아리님 제 여친 되시면 나눔 물약 드릴게요 저랑 오늘 놀아요 도도한 저자구만 도도한 저자구만 흑 네 저 열 일곱 저 저 고등학생이에요 저랑 여자친구 상황극해요 음 실패했구만 실패했구만 하하하하하 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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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같구만 괜찮아 어차피 세상엔 여자들이 많으니까 저분이 좋겠다 저기요 그지님 제 엿딘 되실래요? 엿딘 되실래요? 왜요? 제 엿딘 되시면 어때 이 나눔 물약을 보고서도 니가 나랑 안 사귈 것 같애? 어때 어때 저 펫이 없는데요? 하하하 제 엿딘 되시면 여친 되시면 펫 드릴게요 꿀벌 왜 게임에서 여친을 구해요? 하하하 후 힘들구만 오늘 오늘 힘드네 오늘 게임에서 여친을 구해요 아 그렇군요 오늘 앉아서 유혹의 댄스 추겠습니다 후주죠 여친 구해요 나는 물약 드립니다 누가 내 여자친구가 될거지 야 사기나 치지마 내가 언제 사기를 쳤어 내가 언제 사기를 쳤어 근데 저 남잔데요? 하하하하 괜찮아 부활할 수 있을거야 유나님? 유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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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엿딘 하실래요? 여친 하실래요? 나의 사랑을 받아줘 이 엘라스 잉을 정말 포기하지 말라구 여친 하실래요? 괜찮아요 아 나는 물약 드릴게요 아이템을 유혹해보자 늦지 않았어 이 엘라스 잉을 포기하지 말라구 드릴테니깐 제 엿딘 해주세요 수락할게요 오 찾았다 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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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 구했습니다 좋아 후 좋아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야 왜 안 들어와? 어? 들어왔다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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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암 나랑 오늘부터 사귀는거지? 응 나도 니가 참 좋아 나한테 자기라고 불러방 재밌잖아 이거 연애하는거 같구 불러야되는데? 어쨌든 오늘 우리부터 우린 사귀는거야 자 첫번째 여자 나오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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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자는 누구야? 닌 누구에요? 어 저 우리 오빠 여틴이에요 어 자 자기암 오빠 이 여자분은 누구야? 어 나야 저 사람이야 개턱에 으험 어 모르는 사람이야 어 너 설마 너 설마 바람 파인거야? 저분이랑 바람 피인거야? 하하하하 잠깐 야 두번째 여자 나와 두번째 여자 빨리 나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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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저 여자 누구야? 어 저 여자? 모르는 사람이야 저 오빠한테 뭐하시는 거예요? 넌 누구야? 누구세요? 제 오빠한테 사귀고 있대요 동생님 누구세요? 내가 물어볼게 동생님 누구세요? 바람 핀 거죠? 배신감 바람 핀 거죠? xx 막 나오는데? 오빠는 내 거야 진짜 못됐어 진짜 못됐어 오이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너나 나가 둘 다 나가 싸우지 말고 얘기 좀 오빠 이런 너한테 누가 네 오빠야 누가 네 오빠야 아는 척 가지마 이 사람은 배신감이 나한테 왔다 동생님 누구신데 따라다녀요 싸움 잘하세요? 넹 이러는데 모두들 조용히 조용히 내가 한 여자만 선택할게 그럼 내가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사귈 거야 자기암 자 한 사람만 선택하겠습니다 너 내가 제일 예쁘다고는 딱이야 너 바람둥이였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속이고 대신감이 넘치나 봐 그러면 안 좋아해 나도 너 안 좋아해 내 바람 핀 남자 참겨울까자 나도 이런 남자 별로야 이러지마 이러지마 난 모두가 좋다고 표정이 변했어 악마로 화났어 화났어 난 모두가 좋아 사실 여동생 얀데레 얀데레였어 얀데레 야 얀데레였잖아 동생아 사실 난 니가 제일 좋아 뭐? 뭐? 진짜야? 응 진짜야 나랑 계속 사귀는 거지? 난 너밖에 없어 알았으니까 응 그럼 나랑 계속 사귀는 거지? 응 어 고마워 자기야 고마워 고마워 어? 오빠 나왔죠 다른 여자들이라고? 어? 누구세요? 동생 진짜 모르는 여자들이야 그래? 사실 나 여자친구 진짜 많아 너도 너도 그 중 한명이고 어머님 너가 우리 아들이 어뜩이니니? 네 근데 이쁘구나 합격 바람둥이에요 나의 닮아서 그래 내가 바람피는 거 눈 감아줘 나는 물약 줄게 알았어 알았어 돈으로 매수해버리기 어쨌든 쪼! 이런 너한테 역시 나는 물약이 짱이라니까 기나난 아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abook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바람을 피웠는데 아 저기 유나님께서 저를 또 용서해 주셨군요 몰카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다음에 dates 어 알아봤네 아 바꾸니까 안거구나 우리 얼레보수로 변하자 나샤이가 몰카였어요 저도 안돼 저도 알아요 눈치챘나봐 눈치채서 이렇게 알아봤구나 맞춰줬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시청자분이랑 재밌는 상황극 했군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